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마 진짜 노래하라고 불러낸 건 아니죠 우리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애쓰고 있는 우리 MC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? 안녕하세요 봉화음악회가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으로 이렇게 몇 년 나날이 커가고 또 감동적인 그런 음악회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오실 건가요? 혹시 여기 김해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돌아갈 길이 걱정이네요 조심해서 가시고요 내년에도 꼭 이 음악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해 앵콜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절이라도 우리가 들어야겠죠? 1절이라도 한 곡 노래 한 곡만 여러분의 환상을 또 깨주는 시간을 노래를 노래를 하하하 하하하 아 원 아 Who 아 오나요? 아 원 아 two 아 원 photo 아 원 대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에요. 겨울나라라는 노래인데 제 동영상을 보시면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짧게만 불러볼게요. 얼어붙은 겨울나라를 깨고 새로운 봄으로 가자 이런 뜻이 담긴 노래인데 짧게 부러 갑니다.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. 자 박수 하나 하나 둘 셋 넷 꽁꽁은 강물에 배를 띄워보니 에라이 등신아 배가 떠니 꽁꽁은 장작에 불을 피워보니 에라이 등신아 고금이 되면 이곳에도 살 수 있겠지 겨울나라 이 추위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